오정아씨가 8년 전에 했던 진술 번복하면서 오은수씨 사건의 재심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재심 청구가 법원에 받아들여지는 대로 사건은 법원으로 넘어갈 겁니다 아니 힘들지 병원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? 괜찮아요 얼른 가서 쉬고 싶어요 어릴부터 해야지 오늘 세미나가 있어서 내일 와 나 좀 잘게 응 그래도 한숨 푹 자 어른들께는 뭐라고 했나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들렀다 간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 내가 자네 볼면 먹이 없네 그런 말씀 좀 마세요 빛나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요 변호사는 뭐라고 하나요? 말도 안 된다고 하지 고작 증인 한 사람으로 재심을 청구한다는 게 말이 되나? 걱정 말게 재심이라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야 다행이에요 아무쪼록 우리 빛나 잘 부탁하네 마음 같아서는 당분간 데리고 있고 싶네 마는 지가 싫다고 하니까 뭐 제가 잘하겠습니다 지금 가장 힘든 건 빛나일 테니까요 그래 그래 우리 빛나가 자네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지? 네 우리 빛나한테는 지금 우리보다는 자네가 먼저라네 우리 빛나 곁에서 잘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걱정 마세요 할머니 걱정 마세요 할머니 해외 너 해외